네, 제 옆에 안진건 선생님 바쁘세요?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태극기 들고 나오셨구나. 안진건 소장님.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15일 날 이렇게 친해져서 감사합니다. 민족예방 광복의 상징인 태극기 그리고 태극기 촛불 오늘 연합체폐가 5회씩 광주에서 대규모로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인 태극기, 태극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결의 태극기, 민족예방 주권 회복에 한편으로는 정통보수 세력을 상징하는 태극기 의미도 있는데 그 둘 다가 제가 오늘은 모시겠습니다. 나라도 사랑하고 윤석열, 태진에 함께하는 정통보수분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품에 안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변경하지 않은 보수단체는 전광하고 섞이는 게 싫어서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를 안 들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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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촛불 태극기나 촛불 태극기를 드는 거지 한 2, 3년 동안 안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수한테 그런 힘이 있는데 태극기를 들려면 태극기를 들려면 행실을 바르게 해라. 남들 못 들게 하지 말고. 좀 전에 마이크 자꾸만 다시. 여기에도 태극기가 있다고. 우리 진보증도 보셨는데. 좀 전에 김병주 의원 인터뷰 밖에서 보셨을 텐데요. 해병대 사퇴. 국기문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김병주 의원은 사성 장군 출신하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하나 잘 모를 부분이 고문 사건을 자체를 은폐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고문은 바로 인정이 됐는데 뒤에 배우의 세 명이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쫄깨 둘만 처벌하고 세 명을 숙였었어요. 맞아요. 그게 드러났거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움직였던 참사를 일으킨 배우들 지금 뺄려다가 사고 털어냈고 이거는 해병대 사건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부터 이 정권에 있는 모든 참사를 다 그런 식으로 해요. 맞아요. 앞부분에 있는 애들이 밑에 이들만 치고 뒤는 다 봐주고 그래서 어떤 고집도 지금까지 책임을 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박정훈 대령이라는 한마디로 진짜 국민들에게 잘못 걸려서 잘못하면 박종철에 가시는 은폐 사건으로 전두환영권 무너졌거든요. 그런 꼴을 낳기 좋게끔 받으라고요. 이게 인민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 사람을 보호하기에 이 정도까지 할까요? 아니 김태호 등등하고 친 앰비겨라고 친하다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었어도 원래 이 정권은 원래부터 원래부터 밑에서만 처리하는 게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김병준은 자기가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국반부 장관하고 안보실장하고는 서로 간에 이렇게 지시 보고당이 아니라 안 되죠. 협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실장은 군을 잘 모르니까 서로 간에 설득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장관이 안보실장한테 네 의견이냐 아니면 VIP 의견이냐 대통령 의견이냐 그러면 대통령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냥 장관이 은통수권장이가 하는 건데 이것도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장관이 결재했기 때문에 김병준의 합리적 추측에 하면 대통령 지시상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정치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박정은 대령 수사단장이 정말 꼼꼼히 잘했어요. 이렇게 예민한 사건일수록 법과 절차와 근거가 정확해야 된다는 걸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까지 서면보고 다녀요. 대면보고로. 아니면 예민한 사건이니까. 또 대통령께서 철제 수사로 지시까지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절차를 받고 이 과실지사라는 결론도 해군의 법무 전문간들하고 상의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민간 업체에서 사장이 위험을 뻔히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을 때 대법의 과실이 살살 팔라가 있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꼼꼼히. 그리고 그것을 그게 사단장 한 명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일종의 범죄를 저희가 지금 확정하지 않는다라도 최수근 생명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게 숨졌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 꼭 함께하는 참모들이나 공보목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특정에서 8분 정도로 딱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장관까지 웃기게 떨어졌는데 제동이 걸리고 합법적으로 이첩된 서류를 회수해 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범죄 영역이 되는 건데 그것은 저는 김태효가 윤석열한테 보고를 해서 윤석열과 김태효가 지시를 했다고 봅니다. 두 가지인데요. 현장 변대입 하는 것처럼 실제 이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면 그동안 책임지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의 관행이나 행태가 무너지고 그게 드러나잖아요. 일. 두 번째는 임성근과 김태효와 이종석이 예전에 MB 때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 MB 세력들이 지금 이종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MB 세력들은 다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온세훈에 대한 가세권은 얼마나 무리한 겁니까? 뉴스버스에 보면 불법이라고 아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직권남용으로 한동훈 고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MB 세력들. 그다음에 친 MB 세력들이 윤석열에 대한 충성을 어쨌든 맹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는. 그래서 봐줬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임사단장 한 명 살리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이게 사적 관계로만 됐으면 되지 않을 거다. 이 정권 자체가 그러니까 김태효 이런 식으로 보고 있겠죠. 지금까지 다 우리는 윗선을 막아왔는데 여기서부터 윗선 뚫리면 큰일 난다. 밑으로 가자. 이렇게 해결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밀어붙이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같아. 그냥 이제 뭐. 그러면 박정은 대령은 우습게 맞겠죠. 지금까지 실제로 검찰 권력으로 찍으면 다 찍혔기 때문에 그렇지. 잘못 걸린 거예요. 잘못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경을 장악했기 때문에 일종의 군인도 정치 군인들로 장악을 일부러 한 거거든요. 윗대가리는. 그런데 중간 간부. 일종의 이제 중견 간부장님 대령이면 아직 장군까지는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령들은 다 장군 날려고 환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말 들 줄 알았는데 아직 장악되지 않은 참군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육살 다니고 그래서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싶고 아들 뻘되는 어떻게 보면 최수근 상병이 숨진 거 보면서 한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었다잖아요. 그러니까 100% 설득력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보니까 뭐 취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참 군인이에요. 딱 보니까 태도도 기자회견 할 때도 총 사악 하면서 들어요. 그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군인이야 그냥 군인. 무슨 그냥 기자회견에서 일리면 기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부드럽게 한 게 아니야. 그냥 군인들 총 사악. 그런 모습부터가 이분은 정말 진짜 참 군인이구나. 우리 변일 대표께서 87년에 박정철 검은사건 은폐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군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군인들이 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장악한다는 것을 장악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군이라는 집단이 과연 검찰한테 장악하는가 라는 의구심도 이 사건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검찰을 장악을 하니까 검찰 자체는 군장악은 불가능한데 군검찰을 장악하고 군수대문을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 누르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군이 망가질대로 망가졌죠. 그런데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다 망가진 조직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걔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태블릿 조합 사건을 7년을 재판하면서 한 수십여 명의 검사 판사를 만나는데 제가 한 명씩 만났어요. 똑바로 된 판사 검사하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잘려요. 바로 아웃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원들에게 걸린 거죠.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한다는 얘기가 나오려고 그렇게 가서 도티가 누르는데 글쎄 이번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요즘에 감옥 같잖아도 편지 쓰면 되거든요. 발언계가 완전 박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번 건 고속도로 게이트 못지않은 엄청난 사건을 봅니다. 이건 국민들이 감으로 분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라리 흙구시험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과학적 논쟁이 막 붙고 그래서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막 우려는 되고 걱정은 되는데 그리고 이게 약간의 고도의 통치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위헌, 위법 행위라고 바로 이렇게 특정짓기가 쉽지가 않은 면도 있잖아요. 까다로운 면도 있어요. 근데 이건 고속도 게트나 이 박재훈 사단장님 아니 수사단장님 탈압은 딱 우리 국민들이 아이 이놈들 치측금 보호하려고 비호하려고 별질 안해라 딱 느낌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진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해병대 수사단장 정말 최수근 상병이 숨질 수도 있는 거 알면서도 이 사람이 지금 수사단장에 발표했다는 고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훌륭한 공보활동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게 실종자 수색작전의 지시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로프라든가 안전장비를 갖고 들어갔을 텐데 그냥 뭐 버스 타고 보내서 말이지 기가 막힙니다. 해병대 사병을 완전히 뭐로 한 거야. 내 자식이 내 침착이 만약에 그런 고통이 있다면 정말 가슴이 문드러질 거예요. 국가가 수사단에서는 이거는 과실치사다. 이건 어떻게 지휘를 내리냐. 이렇게 해서 이걸 올린 거 같고 이걸 뒤집어서 말이야. 항명수기. 그것도 그냥 항명수기 아닙니다 여러분. 집단 항명수기니까 수사단 전체를 일종의 쿠데타 세력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퓨리내내는 수청을 하려다가 지금 국민들이 이거 가만히 안 들고 일어나는 건데 이 정도의 사단이 날 걸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은요. 왜냐하면 이 척가의 면소료를 뺏어오는 건데 언론 보도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김태호가 혼자 할 수가 없다. 이 정도는 지가 결제기 때문에 안 나서고 있잖아요. 김태호가 윤석열한테 보고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절대 책임자를 정말 최고 책임자를 짜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이태훈 참사의 책임자인 김강호와 윤희근과 오세훈이는 전혀 손 대하자는 게 또 부각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오송 책임자 참사 지금 김영환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손 안 대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위했던 책임자 1차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김건일관지만 1차적으로는 온희룡인데 온희룡과 도일이 힘실어 죽었잖아요. 이 기조라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장 딱 알겠습니다. 비유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떻게 이 사태가 진전되는 점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젠보리에 대해 좀 얘기할까요? 총평 좀 해주십시오. 그냥 총평보다는요. 제가 마지막에 사실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우연히 웨브에서 전역하다가 K-POP 공연을 한 30분을 봤는데 아, 그래요. 야, 나 무슨 공연에 저런 게 다 있냐. 그러니까 무슨 어쨌든 국가적인 행사하고 글로벌 행사면 한국에서 일치한다면 무슨 공연할 때 한국적 테마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군사작전하듯이 K-POP 댄서가 계속 투입되는 거예요. 설명도 없어요, MC가. 설명도 없어. 계속 투입만 야,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언론에서 이거 뭐하는 거예요. 한국은 도대체 K-POP이 국유화됐냐. 마지막까지 국제망신 나가고 끝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도 민감한데 남의 나라 가수를 자기를 청소년을 좋아할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순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문화를 만약에 무기화를 한다. 자국의 이익으로. 그거 바로 제동 걸립니다. K-POP 부재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만천에 들어갔어. K-POP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국가가 뒤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마치 자원을 무기화하듯이 저 오펙이. 한국이 문화를 무기화한다. 예전에 미국이 할리우드 무기화하는 것 그러니까 K-POP이라는 한류가 국유화되버리고 국가화. 그리고 윤석열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생적으로 몇십 년 동안 가까운 건데 그걸 한방에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국가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징발화시킨 거 아니에요? 징발한 거지? 예를 들면 중국이 홍콩하고 합치되면서 홍콩의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중국의 인구와 자본이 들어가면 세계에 쓸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냐. 중국이 영화를 무기화하니까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한국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K-POP 한류가 이렇게 되면 우리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굉장히 창조적으로 성장했던 우리의 문화가 외국에서 봤을 때 이게 뭐야. 한류까지도 망가치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결과적으로 K-POP에 굉장히 데미지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완전히 아주 창의적이고 발랄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와 이런 어떤 군무가 있고 이런 노래가 있고 이런 문화가 있고 나면서 전 세계를 열광한 건데 네. 아까 이제 변대표님 중국 영화 있는데 실제 중국 자본이 들어간 영화 보시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국봉으로 끝나버려요. 맞아요. 중국 맞죠. 그러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옛날 홍콩 영화 영웅본세 중국 자본을 설령 만들었더라도 홍콩 자본으로 만들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딱 뭐 거기 중국봉 없이 그냥 조직 건달들의 의리 같은 걸 다루니까 그게 설령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설득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설령 불법 지하노아로의 세계를 다뤘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것처럼 아니 K-POP이란 게 정말 위대한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대중음악 문화를 잘 잡았는데 네. 굉장히 이번에는 젠버리를 땜빵하는 식으로 등장했고 그것도 국가가 정말 동원했고 그리고 그걸로 윤석열이라든지 잘못된 정치인들이 차량까지 한다. 그럼 전 세계 시민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SNS에서 젠버리가 한국 젠버리가 완전히 조란국 풍자 대상이 됐는데 마지막까지 당연히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부 이론은 됐을 겁니다. 보고 싶은 펜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분들도 여행하는 젠버리라는 그 볼스코 사무총장에 풍자하셨던 것처럼 아휴 마지막에 내가 좋아하는 펜 봐서 좋긴 하지만 이번 젠버리는 엉망이야 폭망이야 라는 기억을 지울 수 없겠죠. 안 대표님 맞아요. 변인 대표님 말씀 우리 K-POP 한류의 국지 글로벌 위상이 추락됐다 추락하고 그리고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하는 행사는 거부하는 일이 굉장히 흔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군사작전 펼치는데 K-POP 스타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야 이거 잘못된 거다 나 안 가겠다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럼 K-POP은 그냥 산업에서 찍어낸 상품과 똑같다는 거고 실제로 카카오라든지 시제라든지 데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자율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다 뜯어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중문화라는 것도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밥될랑 같은 우리가 예를 들 수도 있고 나훈아 선생님이 얘도 이걸 네가 자기 7순생일 때 3천만원 노래라 그러니까 저는 회장님에게서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세종문화관에 곧 있으면 제 공연이 있으니까 공연에 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게 삼성을 생각난 책에 고스란히 남겨있거든요. 그 그 이후로 나훈아 선생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나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정경이 돈이나 권력으로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 자락과 자존감 스타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국가를 못된 짓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를 윤석열 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김태후라는 사람이 다시 강서구청장에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의 김태후가 떴던 게 공익적 제보자라는 이미지 갖고 떴는데 김태후가 이른바 강서구청장에서 직위해제가 된 거는 당선 무효가 된 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공익적 제보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가 비리를 져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폭로했다. 1심 2심 3심 대법원 같고요. 지금 계속 판사의 중립성을 시비 거는데 이쪽 판사는 이번에 선고한 판사는 양승태가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따지면 박근혜 쪽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면 이명박 쪽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기소를 한 형사는 윤석열계 쪽입니다. 뭐라고 시비 걸 수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대법원 판결 난 지 한 3개월 만에 뒤엎어버리고 한마디로 대법 판결을 윤석열이가 깡그리 짓밟고 너 다시 출마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시스템 자체를 법원하고 검찰 시스템 자체를 특히 인맥 자체가 어쨌든 시비를 걸만한 인맥도 아닌데 부정해버리면 글쎄 뭐라 그럴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재판 중인데 수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조치가 나와요 검찰이 법원에 의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왜 법원 판결을 들어야 할지 저만이 들어 생각 드는데 전 국민에게 마음에 안 들면 법 지키지마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람이 김태우가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무리하게 공천해가지고 승부하지 않아요 원래는 기회주의성 있어가지고 일단 조금만 좀 상처 났다 제끼고 가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김태우를 공천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윤석열이 꽂은 거죠 그 당의 서양상은 절대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왜 꽂는 거예요? 김태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전해드린 말은 V2가 김태우 유튜브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는데 정말요? 네 하여튼 이거는 이렇게 무리하게 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그런 성격의 세력이 아니거든요 이쪽이 뭔가 윤석열 스타일이죠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번에 무궁촌 방침이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이제 김태우가 이렇게 대상해서 대혼란에 빠졌대요 왜냐하면 지금 V1,2가 김태우를 사랑하여 어마어마한 사면농단까지 저질렀는데 그리고 김태우는 기다렸다니 저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너 출마하지마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의 명령을 어기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출마해라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확률이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중간평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 서울 구청장 선거도 김태우 나오겠다고 하잖아요 출마해라 그러니까 아마 강서구민들이 아무리 윤석열이 좋아하는 강서구민들도 이건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출마해서 저 자리 심판받고 저는 그 그 전후에서 정권이 무너지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말해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정권이 무너지는 기회가 된다는 거 아니요 뭐 사명가를 받고 공민권도 회복됐는데 뭐 누구나 출마할 권리가 있으니까 출마하시죠 뭐 저는 출마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라는 건 제가 도저히 못 넘어가는데요 자 당시 이천 전공익제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익제보자라는 너무 많이 만났으니까 네 2018년 12일 대검 감찰본부에서 김태우의 불법 비리를 적발하여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건설업자 채무실업 등 골프접대 등 향을 받는 한편 자신을 청하되 파견하도록 힘을 써달라고 부정한 청탁했고요 최 씨의 뇌물공협의 수사를 무마하게 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수사책임자 식사 자리까지 마련하고 자신이 감찰되는 게 이 사람이 과기정통부 감찰 그 업무가 있었거든요 5급 상관직위를 신소다 유도하고 채용을 자기를 내장해달라고 청탁하다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추후에 있는 게 다 무산이 된 다음에 폭로를 입을 했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라고 간주하지 않죠 네 원세훈이 형기가 34개월이나 남았는데요 그럼 예상하셨죠? 친위계들 지금 다 빼줬기 때문에 마지막 친위계 남은 사람이나 마지막 남은 사람 빼주겠죠 원세훈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니야? 좋은 댓글 조작자가 저는 이제 원세훈이 빠지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이 서양을 볼 때는 근데 오히려 안종범이 못 빠져나온 게 도저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 그러면 3개월 전에 안종범 개인 번호에 대해 한덕수는 왜 축산을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차가 노동부 장관 차가 왜 갔습니까 아니 이 정권에서 안종범 개인에 대한 그런 완전히 권력과 이런 신뢰를 다 지원해 줘놓고서 네 왜 3연만을 지켜주냐고 안종범에 대해서는 그럼 뭐예요? 이게 우리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 그러나?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저는 안종범이 국정론당 수사에서 박근혜 측에 결정적인 불리한 진술을 해서 박근혜를 잡아놓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렇죠 그중에 몇 가지는 중요한 데는 위징의 혐의가 굉장히 싫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과 만약에 박근혜 쪽으로 볼 때는 이건 윤석열과 뇌물죄를 뒤집어 씌운 공범이 되어버립니다 안종범과 윤석열은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안종범이 당당하게 너 와라 그러면 한덕수가 와야 되고 기재부 장관이 와야 되고 심지어 안종범의 그 최측근이 지금 기획재정부 차관이 됐어요 그 최측근은 안종범하고 같이 케이지란 미르지단의 뇌물죄를 박근혜가 뒤집어 씌운 사람이거든요 원팀이야 원팀 이건 윤석열과 안종범은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일단 사면복권까지는 일단은 빼주고 슬쩍 크리스마스 하려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박근혜하고 협의가 아니라 그때 친박들이 다 빠져나올 때 안종범 못 빠져나왔거든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네 박근혜 쪽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종범 풀어주면 가만히 안 되겠다 둘 중에 하나는 아 근데 그 재계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박찬구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풀려났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면복권 됐어요? 뭐 이제 오로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재벌 대기업 총수들 그 다음에 오너리스크 심각하게 저질렀던 불법 행위자들을 풀어주면서 서민 중산층 경제를 감안했다고 하니까 너무 역겹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옛날처럼 국가경제 귀한 분들이어서 풀어줬다 옛날에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박찬구 신영자 이런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다 어디 서민 중산층 경제를 갖다 붙이냐고요 지금 그저께 버스 300원 오는 것만으로 서민들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라면값 50원이나 했다 10개 먹으면 500원이에요 하루에 버스 3번 타면 벌써 1000원입니다 1000원이 더 인상됐어요 네 여기다가 서민 중산층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예 저는 사실은 유성진하고 한동훈은 사명권을 제한시켰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중에 지금 상당수는 자기들이 잡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자기들이 잡아놓은 자기들이 빼준다는 건 원칙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은 사명권을 내려놨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 한번 생각해보는 게 근데 정말 수십 명의 검찰 인력 투입하고 돈으로 따지면 거의 수백억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잡아놓은 데서 그렇죠 그래서 막 10년 20년씩 다 때렸어 맞아요 근데 막 2년 3년 만에 풀어줘 수사를 똑바로 했겠냐 그거 정말 자기들이 공들여서 수사해가지고 비리 재벌 그리고 지금 비리 정치인을 잡아놨으면 풀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돈 받고 권력에 따라서 대충 대충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대충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훈련할 때는 풀어줄 때는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니가 풀어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특정해서 일단 지금은 앰비겐의 요구인데 자기들이 잡아낼 때부터 잡아낼 때부터 대충 잡아놨으니까 풀어줄 때도 좀 미안한 생각 들겠죠 그냥 풀어주는 거지 완벽한 범죄 잡아서 잡아놨으면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걸 다 반대해야지 아 참 근데 이번에 원세훈이 가색박 내는 과정은 원래 가색박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먼저 감형을 해줬어요 저번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 가색박 안해줬느냐 앰비겐 다 풀어줬는데 이명박계가 강력히 요기했을 거 말이에요 이명박 앞잡이 하다가 뭐 징역을 여러 번 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 그 형이 선고된 지가 마지막 불법에 대해서 형이 선고된 지가 1년도 안 돼가지고 검찰 수사팀에서도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 당신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그래서 차마 그때 못 풀어주고 밀약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감형해놓고 나중에 풀어주겠다 파리노때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데 감형을 했는데도 지금 살고 있는 형이 60%를 지나 가색박인데 지금 살고 있는 형이 60%는 안 되니까 그전에 살았던 형까지 붙여가지고 지금 규칙을 어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분식 지금 가색박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이분 이제 뉴스보에서 보도가 자세히 나와있거든요 분식 분식 얘기는 들어봤지만 분식 가색박은 참 나온 이야기예요 이건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직권남용으로 걸까봐 지들이 주도하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걸리잖아요 직권남용으로 그래서 법무문에 무슨 규칙 개정 TF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온세훈 하나를 지금 풀어준 겁니다 사례가 이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저는 이진동 대표 우리 내일이라도 초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 네 이게 또 다른 굉장한 국정농단이나 그래야겠네 불법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속도로 계획도 하고 이번에 해병대 수단단장님이 탄압하고 그 다음에 온세훈 과색 보면 너무 무리하고 너무 어색 이상합니다 근데 그건 윤석열 한동훈이 아니면 고속도로 계획도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온세훈 이렇게까지 무리를 위해서 풀어준다? 이건 이명받게 하고 딱 미락이 됐기 때문에 무리를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데 그 소경질 돈봉투 20명은 또 뭐하러 잡아넣었습니까 이제 잡아넣지 말라 그래야지 다 풀어주는데 잡아낸 다음에 흥정적 남기죠 이거 완전히 그 돈봉투 20명 좀 얘기죠 거기 거론된 사람들이 다 그걸 문화일보에서 발표했죠 단순히 조선일보 조선하고 문화가 나눠서 했는데 제가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국회 본청에서 외통위 위원장실에서 돈 봉투를 300만 원씩을 10개를 들고 가서 기자들 막 보좌관들이 그냥 복도 가득 차있는데 거기서 나눠서 받아서 나왔다? 이미 그걸로 끝난거에요 그건 사실 그렇죠 거기 저도 본회의점 많이 가보면요 기자들 보좌관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엄청 왔다 갔다 고요 그 다음에 전학 전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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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 전학은 시국 전학은 Maybe 수 진술 전부 다 기각되고 다 가짜로 가르쳐지니까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 건데 총선 전에 그냥 이재명, 송영길 죽이기로 범죄자 이미지만 만드는 거예요, 민주동하고. 이재명 지금 다 풀어주잖아요. 지들이 진짜 심지어는 국기문란 사범이나 했던 사람 다 풀어주는데 이재명은 진짜 변댕말로 이재명은 뭐하러 또 소환합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고향의 고웅이잖아요. 근데 거기 검찰버스 두 대가 가서 다 털었다고 그러더라고. 아, 자기 고향집도 하고 친구집까지 털었다고 그러더라고. 여수상공회의소. 한 번 나왔는데 분을 못 참아갖고, 양반이. 벌써 송영길 대표도 한 70건 정도 압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사냥입니다. 일주일 전에 60편, 10건 더 늘었구나.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 임은정 검사가 이 특수부 윤석열 한동호사관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한다. 이재명 죽일 때, 송영길 죽일 때 개소할 거라고. 그분이 별로 놀라지도 않아서 담당이 많아요. 그렇게 왜 놀라냐. 얘들은 원래 그런 자들이다. 이재명 대표를 언제 소환하고. 지금 이번 주에 소환하잖아요. 소환하고. 구속영장 곧 청구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그래도 기각돼도 아니, 체포동의안 본인이 표결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안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건데? 국회 회기 중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체포동의안은 국회의 절차를 생략하면 가결되겠죠. 가결을 요구하겠죠. 체포동의안은 가결해라. 나는 간다. 이렇게 요구하겠죠. 가능한가요? 헌법에 보장된 건가요? 아니, 국회의원들이랑 가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가결을 다 시킨다고? 당론으로 우리는 체포동의안을 포기했으니까 가결해놓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 절차를 받는다. 아니, 본인이 법원에서 판단 받겠다 했는데. 만약에 민당 의원들이 그걸 부계시킨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국민들 보기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 수술로 가겠구나. 이미 법원에서 재판 받기로 했으면.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보내줘야죠. 초반에 우리 변희재 대표께서 판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정진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로 해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선일보하고 국민의힘에서 쎈 난리를 또 칩니다. 그런데 과연 완전히 법원 길들이기에. 초반에 얘기했지만. 법원 길들이기에 전형적으로 노골적으로 나서는 건데. 그런데 이미 직권 여당은 검찰 공화국이고 인사권 가지고 법원을 길들일 수 있어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건 조선이자 이른바 언론을 동원해서 만내사략 하는 건데. 전 여기서 야당을 조심해야 될 게. 이미 법원 판사들 상당히 많이 장악을 해서. 제가 지금 재판하는 과정 태우피시 재판 아직도 이어지는데. 엉터리 조치가 정말 수도 없이 나와요. 엉터리 조치가. 조작된 증거는 막 갖다 내도 계속 증거 기각시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영길 대표나 이재명 대표 쪽도 법원에 굴려갈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판단에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거를 절대 법원 독립성 어쩌고 어쩌고 막아줄 필요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그러한 그 누가 한번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검사들이 누가 그날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 날짜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안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요. 주황지법의 영장판사가 세 명인데. 전 그거 다 장난이고요. 세 명 중에 누구 하나 우리 편 걸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셋 다 한 편이에요. 셋 다. 셋 다 한 통속입니다. 돌아가면서 짜고 치는 고소비니까. 이미 그 정권 잡으면요. 영장당사 판사 주황지법 세 명을 무조건 장악해야 돼요. 이걸로 장난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말도 안 되는 그냥 막 소영장을 발부한다. 돈봉투산물 발부한다. 그럴 때 법원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판사나 길들이는 거는 그냥. 젖겨버리고. 실제로 정말 판사대로 잡아가지고 칠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진짜 제대로 받겠느냐 공정하게. 안 되죠. 그러면 구속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위험하게 보는 게. 정상적인 심리가 아닐 거라고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구성장 기각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건. 제리아 당대표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지금. 앞서야 300번 넘게 됐는데 증거인멸할 게 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김용 정진선까지 다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원래 체포동의안 헌법적 권리 때문에 회기 중이면 표결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야가 회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전례가 있대요. 본인이 체포동의안 표결하지 마라고 요청해가지고 어떤 의원이. 그러면 여야가 회기를 중단해요. 임시적으로. 그러면 회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동의 제출되면 체포동의안에 제출 없이 바로. 그게 이제 권성동 사례인데. 임시국회 때는 그런데 정기국회 때는 중단이 안 돼. 그러니까 8월에 치면 그게 되는데. 9월에 치면 정기국회 중단이 안 돼가지고 표결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8월에 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걸 에피소드로 봐야 되는지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심평 변호사가. 신당 창단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강신허빨로 틀었는데. 강신허빨을 강승규 주민사회 수석이. 지인을 통해서 주저앉히려는 녹취가 KBS 터졌는데. 강신허빨이 KBS의 정보 증거거든요. 그걸 지금 터뜨리고 있잖아요. 심평도 마찬가지고 강신허빨도 마찬가지고. 이명박계한테 지금 밟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강승규도 이명박계고. 강승규가 이명박계에서 강신허빨을 주저앉혀버리지 않았습니까? 심평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의 도발은. 이명박계가 독주하잖아요. 범 김건희계와 범 검찰계가 심평과 강신허빨을 합해서. 이명박계의 독주로 제동을 걸려고 붙어보는 거라고 봐요. 그 한마디로 공천 싸움, 밥그릇 싸움 하고 있는 거죠. 창당할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명박한테 다 해먹으니까. 너희들 우리 검찰 쪽, 심평도 검찰 라인이란 말이야. 그렇지. 너희 우리 검찰, 윤석열 안 챙겨주면 우리 신당 창당할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이명박계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가주세요. 고맙죠. 이런 태도 보이는 거거든요. 강신허 노출하게 보면 강승규가 이렇게 되면 김건희 형사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 김건희 형사와 윤석열 누구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강신허비를 터뜨려 버린 거죠. 결국은 총선을 윤석열 얼굴로 치러야 되는데. 김건희가 자꾸 떠오르면 자기들이 또 손해내는 이런 취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신허 후보로 나왔을 때 변희 대표님과 제가 여기서 했던 지적이 맞았어요. 분명히 김건희와 강신허 밀어서. 뜰 거다 그랬잖아. 아니, 떴어요. 실제 떴어요. 5% 나왔다니까. 5% 나왔다니까. 5% 나오면 다음날 녹쇼. 아니, 무음도 아니. 근데 그때 저희가 그럼 만약에 이게 근데 강신허 배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여권 내에서 권력투쟁이 있구나. 김건희를 주장치려고 하는 세력들 또는 김건희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강신허 배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 같다고 했고 결국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상황이 느껴지는 거죠. 윤석열의 옆에 있었던 엔비게나 일부 세력들이 일단은 김건희가 너무 나대가지고 총선까지. 강신허 배에 대한 이런 얼굴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가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계속해서 암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향후 공천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제가 그 강신허 문제 가지고 우선 공수표 나왔다 그러는데. 저 녹취가 언제 나온 거냐면 강신허 배에 대한 5%가 나온 거예요. 5% 나오면 다음날 한 작업입니다. 아, 강승규가. 강승규가 이거 주저앉히자 이래가지고 주저앉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이 카드를 강신허 배에 꺼내면서 서초의를 자기가 들어가겠다. 아, 공천단다. 네, 아크로비 스타일 지키겠다고 제가. 공천 박그릇 전쟁은 가장 격렬한 전쟁이에요. 대권보다 더 세요. 글쎄만요. 이건 다 개인의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검찰패, 김건희패, 이명박패 개싸움이 시작됐죠. 개싸움이 시작됐군요. 가을 되면 치열하겠네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전초전이 저는 강서구청 내. 김태우. 그 전초전인데 이명박기는 절대 공천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아마 김건희나 이쪽에서 공천하려고 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따 5시에 광주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네, 네. 앵커님도 오시는 거죠, 오늘은? 저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물기지. 아니, 무조건 오세요. 아니, 오늘 광주 간다는 조건 우리가 오전에. 그래, 지난주에. 원래, 어제 내려가서 광주 동지들하고 대규모 회약을 하려고 했어요. 자, 오늘 끝까지 다 끊어놨어. 오늘 내려가세요, 여러분.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광주가 KTX로 1시간 반이면 갑니다. 2시간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걸릴 때는 2시간, 짧게 걸릴 때는 1시간 35분. 알겠습니다. 수서역에서도 갈 수 있고, 영웅산에서도 갈 수 있고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버스도 3시간 만, 3시간 40분이면 갑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밤에도 올라온 버스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KTX나 심야 5등, 프리미아 5등이 늦게까지. 11시에 또 마포에서 안진근 소장님이 준비한 버스가 출발하고. 미디어치에서 준비했습니다. 미디어치에서 했습니까? 알았어. 다 찼어요. 다 찼어요. 다 찼어요? 네. 한 대 더 해요, 그럼. 약재 차라리 더 할 걸 늦어버렸어요. 거의 두 대가 다 차서 이제 걸렸습니다. 자, 그럼 오후 5시에 우리 안희재, 안희재 내가 안진 걸, 안희재 두 분을 광주에서 만나도록. 5시에 광주에서. 8월 19일 당한 다음 토요일, 이번 토요일이죠? 한시. 저희는 전국특정립회에 있고 한시의 한동훈 장관 동네에서. 지금 한동훈의 폐합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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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